오랜만에 어스시프리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했던게 10월 6일이더라구요 그 이후에 북상오로치 플레이하고 녹화하고 리뷰 올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 주말에는 쉐도우 오브 툰레이더 하고 뭐 그런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요번째 금요일에 이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구사하게 구사히 그 다음에 썼습니다 어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으면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녹화했던게 오디세우스의 후데스 아 후데사래 오디세우스의 후손? 오디세우스의 후데스 서브캐스트를 했었어요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다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발경 위치 되겠네요 오디세우스 계라네이아산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 지금은 저거부터 서로가 5명 여기가 항구에요? 그냥 산인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안보이는 바다구나 되게 맵이 신기하게 되어있네요 저기 준 내게 많은데요 돌았는데 저기 존많은게 아닌데 진짜 많은데 여기다 그리스인 아닌가? 스파르타인 당연히 그리스인이겠지 여기 그리스인데 일단 저쪽에 봉화같은거 있으니까 저거부터 좀 퍼뜨리고 올게요 어쩌렇게 많아 저거부터 좀 퍼뜨리고 올게요 터진다 이제 가쁨 정복전이 가능해졌어요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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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관 지휘관 전쟁 보고품 일단 바깥쪽부터 돌 돌 겠습니다 바깥쪽부터 돌겠습니다 돌겠습니다 이것도 뭐있어 죽으시고요 길이 약했어 딜이 약해서 긴장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나이스 쟨는 되지 않을까요? 안돼 너무 약해 내 활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대체로 처치를 했고 성벽 외곽에 있는 애들은 이러면 다 처치가 된건가? 아레스에 벨트 일로 좀 와볼래? 너 좀 잡고 가자 흠흠 들어와 나이스 사냥꾼의 왈 파란색 근데 11레벨째 버려야죠 뭐가 많아요 근데 쓸모있는건 딱히 없네요 경계모드로 들어갔거든요 시체 발견돼서 흠 흠 쉿 불 붙었다 가끔 얘도 터치 갈딜이 너무 약합니다 추적자의 멜트 삼맥제네요 짐 낀거보다 좋으려나? 좋네 좋네 아주 좋아 바로 갈아낄게요 이거 템 잠금은 못하나? 못하네 현상금 제거 됐구요 뛰어갑시다 일로와 나이스 뭐 없죠 또 또 불 붙었어 아니 이렇게 불이 나고 큰소리가 나고 깽판을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모르니 니네 거기만 봐 그러게 인마 야야야 불 붙었다 또 아 나 진짜 안 돼 잡템이겠네 아 그리고 제가 요새 한창 핫한 블랙옵스를 해봤어요 오우 블랙옵스 블랙옵스를 해봤는데요 저는 배틀로얄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못해요 제가 어떻게 녹화해서 올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추해 내가 너무 못해요 10등 이내에 딱 한번 들어가봤고 1시간 하면서 1시간 하면서 도저히 쪽팔려서 못하겠더라구요 오늘 처음 한거니까 더하면 나아질수도 있을거 같긴 하지만 점심으로 확인해 우리 몸을 확인해 볼게요 헐 죽어 다쌰 어렵더라구요 재미있긴 한데 재밌긴 한데 너무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게 되기도하고 녹화 안하고 그냥 혼자 즐겁게 하는 그런 게임을 굳이 해야되겠다면 솔직히 블랙옵스의 블랙아웃 모드를 할 바에야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냥 피파에서 커리어 모드 하는 게 더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커리어 모드도 요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선수 한 명 키우는 모드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 뭐더라? 어 그 선수 새로 하나 만들어서 벌써 한 시즌이 지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스탯이 65인가 그랬는데 벌써 한 시즌 끝내고 70 70 몇 시즌인가? 78인가? 엄청 많이 올렸어요 77인가? 여기 못 올라가니? 여기 올라가야 돼 나이스 나이스 교대를 하네요 거의 다 잡았거든요 비오나? 물 떨어지는거 맞는데? 다 잡았다 아 깔끔 맘 편히 돌아다닐게요 만약에 못 잡은 놈이 있어도 큰 상관없는게 공화? 공화에다가 공장도 설치해놔서 괜찮을 것 같아요 폴치 보라살 나이스 저 또 있었네 아..얘네 시체로 옮기는구나 몰랐어요 자기 동료가 죽으면 시체로 옮겨주네 착하다 이러면 내가 나쁜놈인가? 그렇겠죠? 하나 남았는데 아..잘있다 저거 하고 이제 포로를 풀어주고 다른데로 넘어가면 되는건데 포로는 어딨나요? 모르겠네 이거 화살로 쏴도 되겠지? 안되네 이게 안번져? 번진다 포로는 내가 다 풀어준건가? 다 풀어준거네 언제 어디서 풀어줬진 모르겠지만 풀었나봐요 어쨌든 니사이아 항구 끝냈습니다 저쪽은 또 다른 지역이구요 이타카로 넘어가는 지역이고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볼까? 아닌가? 페르시아의 왕자 저게 퀘스트죠? 지금 메인 퀘스트 일단 없앨것좀 없애고 확인좀 해볼게요 이거 패치 안해주나? 좀 빠르게 없앨수있게 좀 귀찮은데 사실 암살자 피해 증가 폭주능력 피해 폭주능력? 둘다 똑같이 실패하고 5대사이아을 팔아버렸네? 아니 달아버렸네 뭐 어때요? 엉 됐고 호키스를 향해 바라나바스 아 돌아가야되는구나 아 이것들은 아 또 빡센것들이고 스파르타 지도자들 처치하기 이제 뭐할까? 근데 지금 정복전 해봤자 아테네라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아테네라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대신 경험치를 주네 쓰잘데기 없는 장비랑 애매한데 아 수비도 할 수 있구나 수비를 하러 가볼까요? 아니 여기는 뷰포인트가 있어서 날라갈 수 있는데 저긴 못날라가? 이라이씨 빠른 이동이 안되네 왜지? 그냥 포버스 타고 빨리 달려갈게요 오랜만에 말타는 거리로 하니까 지금 가자 포버스 포버스가 마을만 아니면 되게 빠르니까 금방 갈 수 있을거에요 마을이 근처에 있으면은 폭포가 느려 이렇게 느려지죠 뭐야 됐다 그래 이건 뭔데? 근데 뭐하는 애들이지? 도저기인가? 한 번만 자고도 아닌거 보니까 도저히 맞는거 같은데.. 아 아니네 뭐니? 카르타군인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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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 마을이 있냐고 빨리 좀 가고 싶은데 안개가 자극한데요? 정당하냐 뭐 안보여 아테네 도끼 6가지 도전 셔츠 완료 당연하죠 스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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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금방 와요 너무 좋아 호보스가 빠른걸까 아니면 거리가 멀지 않은걸까 도와줘 가자 정복전 한 번 가보자 오랜만에 미스티오스 우리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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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지키는 아테녀들 자 신의 신의 신이 신의 신의 신이 신의 신의 신이 신의 신이 신의 신이 신의 신이 신의 신이 신의 신이 좋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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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정복전 한번 해본 바로는 그닥 그렇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뭔가 음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재밌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개녀된 것도 아니고 개녀된 것도 아니고 에이데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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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강릉도 굿났어요? 그래, 너 지휘관 될 것 같긴 하더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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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나 이 형들 짠 놀이 진짜 맛있어 3봉을 잡는다 터뜨려 이거 우팀도 못하게 했으면 딱 나 우팀은 하게 해주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정복전이 그렇게까지 재미없게 느껴지는거 이거는 약간 그거 같다 쉐도우 오브 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공성전 그렇게까지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는 지금 딱 그 느낌이야 야 이거 경험치 진짜 많이 주는구나 5350? 아주 좋은데요 정복전 3회를 완료하십시오 용맹스러운 용병 보이죠 정복전을 했습니다 뭐 이런거 아니야? 첫번째 육상 정복전에서 승리하십시오 아 메인 퀘스트에서 하는 메가리스는 빼고 확인을 잘했네요 스파르타 지도자 이러면 다시 생긴건가? 지도자 잡아야되는데 두마리 잡으라던데 3마리 였나? 3마리 였나? 음 뭐 아무튼 이 위쪽은 좀 쎄거에요 아마도 아닌가? 맞네 센곳이에요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 19에서 23 못해 저기도 19에서 23 못해 저기도 그러면 이제 다시 메인 퀘스트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래야될 아 아니다 메인 퀘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갈까? 펠리시아의 왕자 레벨도 이정도면 비슷하니까요 2렙 차면 약간 빡세긴 할텐데 할만할 것 같아요 그래도 2렙 차면 약간 빡세긴 할텐데 2렙 차면 약간 빡세긴 할텐데 이게 쉐도우 오브 툽 레이더를 하고 와서 그런가 색감이 또렷한게 진짜 많이 되네 아주 좋아요 아 못잡았어 이거 아테네 병사들이지? 이거 안녕 대화는 못하네요 뭐 굳이 지금 쟤네랑 싸울 필요 없으니까 한번 지나갈게요 아 테네 어차피 밀리고 있잖아 지금 못 올라가? 아 혹시 이 근처에서 하는거 있을까? 보데사판 이런것도 있었네 아아 보데사 퀘스트 할때 먹은거구나 트리포 디스코스 점류림 베라네이아산 폴리아나이 저거는 맨 처음 재용 어 어 트리포 디스코스 이 근처네요 게라네이아산도 이 근처인데 근데 어쨌든 그게 요거랑 아 지금 메가랑 여기가 메가리스인가? 여기 있는건 아니니까 요거 서버캐슬 요거 한번 먼저 하고 이따가 돌아갈 때 메인게스트 하러 갈 때 해볼께요 고맙습니다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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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의 전령이군요. 저는 제우스의 전령인이십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베리카. 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우스의 상황에 대한 정신을 못하시는데... 제우스의 전쟁이 아니지. 그리스도 내 왕이 그리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할 것이다. 그럼 뭐? 내 눈을 Entrevon 될 것이예요. 친구들에 있었는데, 아티네이은 그 사의 사연을 많이 보면서, 당신의 각자의 소식이 아주 좋은 거였는데, 여기서는 아테나 보겠지? 이건 역사하겠지 그리고 당신의 희생들의 희생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저는 스토리텔러가 없지만 당신의 희생들은 무엇일까? 당신의 희생들은 무엇일까? 당신의 희생들은 또 행복했지 아직 감사하지 마 당신의 희생들은 무엇일까? Irаж들 아니면서도 드실때 여러분 전세의 희생들은 계속 Brain Enhvert 감사합니다 퓨스의 회사는 항상 다 싸우는 것 같다. 아, 기억나는 게구나. 퓨스와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리스도는 퓨스와 그리스도는 항상 다 싸우는 것 같다. 퓨스는 다 싸우는 것 같다. 퓨스는 무대를 남아버렸다. 퓨스는 무대를 남아버렸다. 퓨스는 무대를 남아버렸다. 언덕 정산을 빈 도라고요? 발밑에는 더 나아가 아픈가 저 장소를 보고 이 헨저씨한테 말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경험치를 주는 그런 방식인가요? 이거 되게 귀찮겠다 이거 어느 천년이에요 이게 또 어디다 쓰는건데 고대 사판을 준 것도 아니고 아테나 조각상은 아티카에 있고 아크로코린토스는 코린토스에 있다 아버지 분쇄는 아르카디아에 있고 사이게토스 감시대는 라코니아에 있다 어디인데 라코니아는 마케도니아네 마케도니아면 땅콩 아닙니까? 어.. 라코니아 야 뭔 놈의 맵이 이렇게 넓어 야 뭔 놈의 맵이 이렇게 넓어 라코니아 여기있네 지나가다가 그 곰이나 멧돼지한테 한 대만 맞아도 죽는 그런 레벨이네요 저게는 예.. 얌전히 쾌하러 가겠습니다 메인 쾌하러 얘 레벨이 몇 시였지? 지스밖에 안 나 시도해볼까? 아니야 얘 잡으면 지금 막 뭐 주지 않을까? 해볼까? 연예인 hey 아버서 동부 하라 지슈 여름 저는 넌 여름 즉 내가 도망간다! 내가 도망간다! 아! 야금야금 때리면 야금야금 때리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죽어요 튀어 안깝치고 갈게요 집에 갈게요 메인테이러 갈게요 바쁘니까 잠시만요 아줌마 ㅅㅂ아파 미쳤나봐 ㅅㅂ아파 이거 하나만 찍고 가자 흠 야 어쩜 저렇게 까지 아파? 야 어쩜 저렇게 까지 아파? 야 랩차가 조금 나는게 아니니까 랩차가 조금 나는게 아니니까 랩차가 조금 나는게 아니니까 랩차가 조금 나는게 아니니까 랩차가 좀 나는게 아니니까 제우스 에펫었어 새로운 장소 발견 제우스 에펫었어 새로운 장소 발견 제우스 에펫었어 새로운 장소 발견 시야에서 벗어났어 이제 나 안 보일걸 됐어 됐어 시야에서 벗어났어 이젠 나 안 보일걸 이거 하나 후딱하고 메인테이러 갈게요 바로 다 됐나? 다 없니? 다 됐나? 다 됐나? 다 됐나? 다 됐나? 다 됐나? 맞아 딜 안받았어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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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윤병이 여길 왜 왔어 안받았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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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빨리 나댔다 와 쟤 아니 한 번 때렸다구 어? 쟤가 다 잡아주겠는데 집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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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집에가 그냥 가 와씨 무모한 짓은 하는게 아니라 솔직히 레벨 차이 조금밖에 안났으면 그냥 갓 쳤을텐데 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저거 진짜 미친척하면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잡으려면 녹화로 한 1시간 넘게 때려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빡세 제우스 에페소스 V8도 완료 이제 아니다 집에가자 저건 아니야 자 이제 오랜만에 메인 퀘스트 진행 들어가볼게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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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